동사무소 내부, 커다란 글씨로 여기저기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굵고 크게 쓰여진 종이에는 동사무소의 업무를 볼 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자세히 적혀있는데요. 증명신청 창구 위에 붙은 안내문엔 증명신청을 할 경우 적어야 할 정보와 증명가능한 연도, 매수까지 친절히 설명돼 있고 민원접수 순서와 함께 적힌 서식을 먼저 작성하세요, 번호표를 뽑으세요라는 안내문까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과에서 볼 수 있는 업무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적어놨죠.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무원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안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인데요. 계속되는 민원인들의 질문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여기저기 안내문을 붙여둔 겁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 서비스직 구관공서 알바를 했다는 한 네티즌은 저렇게 적어놔도 오셔서 물어본다, 그럴 수 있으니 설명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물어본다며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